물을 먹어야 돼, 깨끗한 물 두 개 그 다음 더러운 물도 하나 있을 거야, 더러운 물 어, 내가 봤을 때 데드머니보다 여기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다 이거 다 주워다 갖다 팔면 초반에 오면 돈은 진짜 그거 뉴베가스 가서 도박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건 도박이 필요가 없어, 이 정도면 뭐 그냥 뭐 만원, 이만원이 우스운데? 뭐 잭팟 감귤을 잭팟 터뜨려 봐야 6,000원, 8,000원 얻으려고 그 개고생을 하는 것보단 초반에 오면 힘들겠지, 물론 아, 뭐야 활성화 제어 시설, 어, 저게 미사일 경락권 가봐요 컨트롤에 레버를 사용하세요, 이거 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내가? 뭐야, 나 왠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나 지금 핵발사 있어 지금 어머머머머머 나 뭔지도 모르고 눌렀어 어 어, 저거 왜, 어, 저거 왜 하늘에서 터지냐 다행이다 우와 저, 저거 왜 하늘에서 터지죠? 여기 있으면 그들이 널 분해시켜버린다는데? 왜, 왜, 왜 날 분해해? 어, 그래 인, 인클레이브? 기술력이 북한 기술력 밖에 안되나봐 가다가 터졌어요 바다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공중에서 북팔하다니 에이씨 아,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엔, 나바로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고? 근데 거긴 NCR 용토 아닌가? NCR은 내가 다 죽였지 어 서둘러, 우린 계속 가야돼 미사일이 디바이드의 다른 구역을 강타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호프빌로부터 폭발 중심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핵폭발의 중심지를 탐험할 만한 용기가 있다면 말이죠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건가 본데? 가보자 어? 잠깐만 잠깐만 나갔다 오자 씨 뭐 이상한 소리가 났어 어, 나 모총도 있지 네일건도 하나 있는데 네일건 이거 수리해야지 장갑 이거 뭐야? 공업용 장갑? 이거 뭐야, 아이작이 쓰는 건가?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거 쓰기 불편해 아 이거 쓰기 불편해 아 야아 별거 별걸로 다 수리할 수 있네 근데 나는 이것보다 이게 더 훨씬 좋아요 민중의 주먹 달궈진 자 이렇게 앉으면 나이트 비전이 켜지죠 이거? 아 근데 이거 별로 안 좋다 그냥 이것길래 이거 타고 내려가는 건가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버티라는데? 와아 어 뭐야? 그, 그 와중에 레벨업 그 와중에 레벨업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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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박사학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해 거기서 red x 나와 우와 정신없어 오 이게 지금 내가 핵 터뜨려서 지금 이런거죠? 안그랬으면 조용히 내가 잘 내려갔을텐데 핵폭발시켜서 이런가봐 오이씨 뭐야 됐다 야 아직 안끝났다 아직 안끝났다 어이씨 이건 뭐지? 무기 수리 키트가 있네 어 오케이 배달부의 길이 열렸다고? 알았어 야 여기 미사일 사일로네 맞죠? 여기서 미사일 쏜거 아니야? 내가 쏜 미사일 여기 썼나봐 어? 어 내가 쏜 미사일이 여기서 쏜거야 단말기 영어도 몇개 없죠? 열한, 열한 글자야? 어 그러면 가뿐하게 하나 역시 박사학일 받으니까 뭐 거의 그냥 찍어도 그냥 성공이네요 잠금 해제 잠금 해제 어? 아이봇 회로판 개선 당신은 당신은 당신과 EDE 둘다에게 방어력 2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오케이 3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EDE가 여기는 이것 때문에 오는 곳이구나 다른 데 길 어 아래로 내려가는 갤도 있네 그러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나 위부터 돌래 중계방이 또 난리야? 스샤 찍어서 나한테 메일로 보내 다 블랙 가뿐하게 해줄테니까 열쇠 필요해 단말기 어차피 내일부터 못 들어올텐데 실컷 해보라지 뭘 9개 4개 보충됐고 어차피 4개밖에 없잖아 잠금해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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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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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빨리 이거 처리해 이거 오토닭이네? 죽어갔어 근데 여기 길이 맞는거야? 오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이거 내가 죽인 놈이잖아 아이고 어우 씨릴 뻔했네 내가 죽인 놈이야 어 여기가 일로 통하는구나 어 진짜 깜짝 놀랬다 지하가 아니라 아 지하로 가는거였어요 그래서 터지는게 계속 나왔던거지 공구보관함 모총도 한번 써볼까 모총 무기를 한번 주워 봤으니 지하 2층 저길로 가는걸까 아니면 일로 가는걸까 잠김 아 이 쓰레기장 봐라 이거 여기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죽기가 싫다 진짜 아우씨 아우씨 아우 그냥 가자 아우 보기만해도 그냥 승질나네 어? 조심스러운 신호음 뭔가 있단 얘기죠 여기 구멍이 왜 뚫렸지 뭐 땜에 여기 구멍이 왜 뚫렸지 뭐 땜에 이리와 이리와 모총 한번 쏴보자 이거였나 내일건 어 아 도망갔어? 타카타카타카총 어? 여기서 나왔네 아 야 탄소비 쩐다 진짜 와아 하하하 어 탄소비 장난 아니다 나가는... 못이 나가는 속도가 와아 저걸 어떻게써 아무리 데미지가 세다 그래도 탄을 저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 왜이렇게 기울어 이거 왜이렇게 뭐야 내가 기울은거야 뭐야 이거 왜이래 어지러워 어이구 이거 왜이러죠? 고개를 이렇게 하고 해야겠다 옆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45도로 그러면 딱 맞네 여러분들도 거기에 모니터를 45도로 돌려서 보세요 이 새끼 봐라 여보 내가 딱 봤어 너 있는거 보급상자 어이샤 목이 아파 아 어 뭐야 어! 와 뒤치기 아아 야 뒤치기 한방이네 3분의 2 피가 빠졌어 와 뒤치기 한방이야 세상에 반피가 아니라 3분의 2 피가 빠졌어 아이샤 하하하하 어 패기있게 죽었다 야 아 어 패기있게 달려갔는데 열라 패기있게 죽었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뒤돌아 뒤돌아있지 다 걸렸어 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걸렸잖아 이 새끼야 저장하고 가야지 부잠 도장하고 가야지 그래서 난 일부러 걸리더라도 키고다니는거야 나의 깊은 뜻을 또 내가 오늘 두 번째나 얘기해줬지 어제 얘기여서 그 퍼글 직장이 너무 늦고 역시 은식 치면 타 아아 어 봐줘요 약 먹어야지 이거 한번 써볼까? 우와 손이 안보여 손이 안보여 어 손이 안보여 우와 터보 썼더니 손이 안보여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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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어 봐줘 봐줘 이제 죽을 수 없어요 얘네들 근데 왜 이러고 죽지? 머리가 안 깨진다 어 안 깨져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잠을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을텐데 여기 위에도 있을거야 분명히 여기 위에도 있을거야 분명히 내가 은신중에도 이동을 빠르게 해주는 퍽을 찍어가지고 상당히 빠르죠 디바이드 일장석 파복생 디바이드를 횡단하십시오 여기가 배달부의 길인가? 그 엄청나게 세다는 어흥위는 언제 나오는거야 빨리 잡아보고싶은데 대화에는 관심없고 해결방법이나 알고싶다 아 아 야 이제 자기를 찾을 수 있게 드디어 윌리시스와 맞짱을 뜰 수 있겠군요 야 이제 자기를 찾을 수 있게 드디어 cyt mı 시뻘것은게 저렇게 많아 맵에 하나 둘 셋 열 JERA 열 마리 있네 어? 뭐야? 방금 조명탄? 나 오는걸 지금 이미 알고있단 얘긴가? 오오오오오오 저기 핵이 있네? 핵 터트러서 다 죽이자 미리 핵 터트려가지고 그러면 여기 쪽에도 하나 있을 거야 핵이 슬쩍 야호우 몇 명 보냈어? 오케이 어 실명하삼아 고맙다 야 쟤네들 나를 모르고 있네 이거 한번 싸 볼까 그러면 왜 안나와? 아 올라오고 있어 지금 계단 언제 올라올래? 여기 한 열 바퀴는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올라올라고 올라오면 민지로 때려주면 되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 여기서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올라오다 죽을걸? 온다 존다 힘들게 올라왔는데 잘가 나 한대밖에, 난 한번밖에 안 휘둘렀어 한번밖에 또 올라와 이제 얘들이 올라올 의지를 잃었다 내가 내려가자 아 일로 올라왔구나 건물이 되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돼있네요 어? 이건 뭐지 윌리시스 기록 금고도 있고 슈퍼스틴팩 슈퍼스틴팩 어? 전투식량 병뚜껑 전.. 어? 아이 메스 왜 먹었어 무게만 나가는데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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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쟤네들 어디로 올라온거지? 아 이쪽으로 통해서 올라왔구나 내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진짜 힘들게 올라왔구나 얘네들 어우 어딨지? 얘 뭐야 왜이래 얘도 다중인가 자기 얘기하는거죠? 이게 ED가 이디를 데리고 있었던 주인들 그런 기억인가 제발 너무 편안해 혹시 엄마가 정해진다면 가라지에 도와줄 수 있다면 가라지에 도와줄 수 있겠죠 하.. 알았다 그런데 당신의 자리에 빠져면 당신의 자리에 빠져면 녹음되어있는 기록들인데 에헤이 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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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거야 근데 얘랑 놀아줄 시간이 없다 어서 가자 저장하고 이것들 본거지 같애 여기가 저 이상한 인육먹는 이상한 놈들 본거지인거 같애 그니까 저렇게 빨간색이 많지 시뻘근거봐 저거 시뻘근거봐 저거 시뻘근거봐 저거 어디야 어딨어 어 어 멘터스 버프효과가 사라졌다 뭐야 뭐야 아 두더지였잖아 에이 야 쉐리마 무서워서 도망가네요 이것들 어? 쉐리마가 무섭지 뭐야 저거 아니 이게 테디베어는 왜 갖고있지? 이상한 애들 많아보면 테디베어는 왜 갖고있어 이 새끼야 분명히 나왔는데 순보가 필요하다 순보!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 일어나 저 위에서 쏘네 치사하게 쏜다 나도 올라갈 수 있어 어 이거 올라가는게 어디지? 아이쒸 야 저것들이 되게 치사하게 쏜다 올라가지도 못해 왜 여기로 올라가면 되네 차 밟고 여기로 올라가면 되네 아우이쒸 우와 빡쳐 후 자 여기로 올라가요? 이거 어리로 올라가요? 진짜 미치겠네 그렇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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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여오옔iest 미친폭탄 아아 야아 저 미친폭탄 저거 말도안돼 가는길은 알았는데 여기 좀 어딨는데 여기 좀 어딨는데 가는길이 상당히 짜증나네 아아 아씨 밤에 폭탄 또 있었어 저 미친폭탄 아이씨 어우 승질나네 폭탄을 다 제거하고 가자 여기서 여기서 아마 이 레드글레어를 쏘면 폭탄이 다 날아갈거야 여기 이쯤에 있었지 폭탄 제거하고 가야지 어허 야야 이거 상황이 좋지 않더라 숨보로 피하고 우와아 말렸어 여기서 완전히 아아 어허 버프 안할라고 했는데 버프해야겠다 메드엑스 버프아웃 멘타스 인플란트 딱 가서 하나 먹어주면 돼 싸이코 저장하고 그 좀 전에 로켓포로 저 위층에 있는 애 쏴봐야 뒤지지도 않아 한 50발 쏴야 죽어 폭발을 거의 안 찍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이스키야 난 근접만 찍은 사람이야 여기서 기다리면 돼 애들 또 안 내려와 오고 왔어요 저 폭탄만 저 폭탄만 제거하면 돼 여기서 저 폭탄만 제거하면 돼 저 폭탄만 제거하면 돼 여기서 그렇지 키 안다는 거 보이지 좋아 야 니 피.. 이제 없나? 폭탄? 이제 올라가도 되지 잊었어 니들 다 이끼 그럼 응 전에 iod 어 ejemplo 성질을 안해 이 인육먹는 쓰레기들 오오 깜짝 침대 없나? 아 비겨 저기 있는 애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로 올라가면 아니야 그래도 저기 못가네 아 여기 핵탄두가 있었구나 겟틀링 레이저 별로 안 비싸요 여기 핵탄두가 있네 야 근데 이거 쓰면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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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무너진다 뱉다 어